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11회 시청자 커스텀 터너먼트 본선 1,2차장 경기 시작합니다 가현TV님의 조합입니다 레이지 디아블로스 3A 그리고 드라이버로는 차지 대신 묵직한 무게로 버티며 카운터에 능한 조합이고요 초반에 어느정도 가속력을 이용한 공격력도 제법 괜찮은 편입니다 자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사랑그저님의 조합입니다 월드스프리건 2D 메비우스 메비우스와 2D 전부 각성상태의 월드스프리건입니다 이 둘은 적어도 중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조합들이에요 근데 제가 초반에 라인업을 짠건 터너먼트 특성상 무슨일을 당해서 못 만나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승부를 붙여봤어요 저는 이 둘이 붙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가 정말 궁금했어요 다행히 경기장 밖에서 버스트가 났어요 스테미너로는 월드 파워와 카운터로는 레이지가 위인데 레이지의 경우는 스테미너 전까지 안가길 바라야죠 초반에 승부가 나길 바라야 합니다 차지대시의 스테미너 자체가 메비우스와 비교하면 너무 낮기 때문이죠 아 월드 운 좋게도 두 번이나 버스트 위기를 오버피니쉬 당하는 걸로 면했어요 마지막 1점을 남겨놓고 대치하는 두 베이 아 여기서 강력한 카운터를 얻어맞는 월드 아 아쉽습니다 짧지만 정말 재미있는 경기였어요 제가 보고 싶은 걸 다 보여줬어요 아 메비우스도 스테미너 전만 잘 이끌어갔어도 이길 확률이 더 높았을 거예요 레이지 디아블로스 중결승 진출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선 두 번째 경기 니드 호그님의 조합입니다 월드 스프리건 워넷 휠 킵 대시 이에 맞서는 상대로는 프레셔님의 조합입니다 베놈 스프리건 벵갓 익시드 그리고 웨이트로 갱을 채용하셨어요 자 극한의 카운터 조합인 월드 스프리건 아 드로우가 아닌데 초저속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아 월드 스프리건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둘의 체급차와 성능차 때문에 월드 스프리건을 계속 먼저 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익시드가 어 아이고 자 마구 덤벼드는 베놈 스프리건 그러나 꼼짝도 안하는 월드 스프리건 아 역시 벵가드 와 갱웨이트 때문에 스테미너가 금방 떨어져요 자 베놈 마지막 찬스 오버를 한번이라도 낼 수 있을 것인지 아 역시 익시드를 활용해도 진검베인 베놈을 가지고 월드의 퀵대시를 날려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월드 스프리건 중결승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 본선 1,2차전이 종료되었고요 저는 본선 3,4차전 영상으로 돌아올 것이며 중결승 때는 레이지 디아블로스 월드 스프리건의 배틀이 이어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